그동안 그 사람 뒤에서 실려드리면서 저희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동안 그 사람 앞에 정림이 들고 있네 온다고 아니다고 잔다고 머물소냐 가야 할 길이라면 말없이 보내니라 소리나 호동소리 지는 소리가 내 말씀을 드려놓고 깨져나게 떠나니 너 같은 사람아 소리나 호동소리 지는 소리가 온다는 기념없이 단단히 일상 없이 정리도 보내고 있네 다른 만물에는 나무시죠 일방이 있네 어린아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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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울릴들 바랏소리 바랏소리 내 가슴을 찢어놓고 내가 가슴을 찢어놓고 내가 가슴을 찢어놓고 열차게 떠나가는 저희들 그 사람아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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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삼천번 아가씨가 삼천번 아가씨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내리는 삼천번에 삼천번에 삼천번 떠나간다 한참을 어시피 할 때라 내 영이 이물이여 돌아와요 내 영혼 돌아와요 내 영혼 다는 척 보내본 방에도 돌아와요 내 영혼 돌아와요 나를 돌아와요 내 영혼 돌아와요 내 영혼 저개껍진 대종개 고개로운 대사장에 속도 상나 하던 시절이 믿어 나니 이빛하며 부산무소 어디든지 어머머리 기다려요네 기다려요네 반찬도 아시니 이빛하며 부산무소 이빛하며 부산무소 함께 한 차례 보세요 한 깊은 마포 점점 살 것 없는 방향차 위에 저저녀도 섰고 살 것 없는 나도 섰다 한 번 넌 영등포에 불빛만 하려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는 분 하나 저사랑 떠나간 동천 다 버릇 손을 떠나 저사랑 떠나간 동천 다 버릇 손을 떠나 우아아아아 우아아라 우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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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 향후 밀리에 백전소도 잡는 거 하나 둘씩 풀뜬 깊어간 마포점점 영원히도 이 행각에 눈빛만 쓸쓸할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 데려가면 무릎 다 나 그는 마루 하나 둘씩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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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